우대관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다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베델 이야기입니다. 베델의 한국명은 배설입니다. 배설은 고종이 지어준 한국명입니다. 베델은 일제시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영국인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서울중국 서울시청 뒤 서울신문사 빌딩 봉반에 있는 1층에 있습니다. 베델의 흉산입니다. 서울신문사는 베델이 설립한 대한매신보를 이은 신문입니다. 이름이 개명되었죠? 어니스트 베델은 공식 이름이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입니다. 1872년 영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데일리 크로니클의 기자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베델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여기서 말하는 신보는 대한매의 신보죠. 대한매의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민족을 구하라. 네, 베델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죠? 매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의 강한 발발과 연이은 고소로 영국 정부는 일본에 선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끝에 3주 금고형으로 상해 영국대사관에 감근되어 있는 등 고초를 겪은 것이 화근이 되어 심장 비대증으로 너무 일찍 서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베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리언정에 터지자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기자로 내안하였습니다. 내안하자마자 사직을 하고, 대한크로니클 기자를 사직을 하고 1904년 7월 18일 양기탁 선생, 이분은 양기탁 선생이죠? 상해 임시정부에 국무점까지 지낸 분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양기탁 선생과 함께 대한매의 신보를 참가로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한매의신보 창간호입니다. 1904년 7월 18일 날 창간했습니다. 대한매의 신보는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베델을 창업주로 내세우고 국한문, 한글, 영문판으로 인쇄되어 배포되었으며 일산의계약의 불법성 등 일본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대한매의신보의 편집꾼 모습입니다. 매우 시기하고 중요한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매의신보는 한때 1만 구가 팔리는 큰 규모의 신문이었습니다. 대한매의신보의 주요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을사늑약 불법기사연재, 일본의 학무지 50년간 개관권 불법기사연재, 헤이그 밀사사건 기사연재, 시일야 방성대국 호혜기사연재, 국채분소 보상운동 기사연재, 이러한 대한매의신보의 일본의 불리한 기사에 대응하여 이또 히로우미는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08년 이또 히로우미의 고소장입니다. 자료에는 일본제국통감 공작 이등방문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배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1905년은 을사늑약으로 일본통감부가 운나라를 다스린 때였습니다. 이또 히로우미는 초대의 통감이었죠. 이또 히로우미는 이 고소장을 제출한 그 다음 해에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의사에 처단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때 배들은 두 번의 피고인 신분 재판과 한 번의 원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07년 6개월 근신형을 받았고 1908년 6개월 근신형과 3주간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금고라는 건 징역형이죠. 2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초대통감 이또 히로우미입니다. 한국명으로 이등방문입니다. 영국이 일본과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배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습니다. 제명은 1차 제명은 치안선동이고 두 번째는 국채보상운동기금 행령인데 나중에 무죄를 판명되어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08년 당시 배들이 구금되었던 상해 영국 대사관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3주간의 구금 징역형을 탈기 위해서 상해로 갔던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들은 이러한 계속된 재판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심장비대증으로 1909년 5월 1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배들은 양화진의 외인무에 묻혔습니다. 그가 주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당시 돈으로 100환이나 넘는 성금을 내어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대한매의 신보사장 대영국인 배설 지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배들의 묘 옆에는 1968년 3월 1일 배들이 권국훈장 대통령장 훈장을 수여받았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들이 수여받은 권국훈장 대통령장은 권국훈장 다섯 종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입니다.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이죠.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 대통령장까지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한국명은 배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삶을 살다가 간 독립유공장입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 만약 구한말 일제시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으로 훈장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베델입니다. 나 자신은 얼마나 한국인다운가 베델만큼 한국인다운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화권은 매년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라는 캠페인으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실천한 분들을 엄선해서 홍익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